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분하십시오 부처님이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만약 일불승만 찬탄하면 괴로움에 빠져있는 중생들이 법을 믿을 수 없어서 법을 파괴하고 믿지 않는 까닥에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니 내가 차라리 설법하는 일을 그만두고 빨리 열반에 들어버릴까 하는 노래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네가 부처다라는 그런 설법을 하면 중생들이 다 의욕을 익히고 또 믿지 않을까 두려워서 법을 어떻게 할까 열반에 들어야 되나 어찌어야 되나 일하고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과거 인행을 생각하는 과거 부처님이 하는 것을 마침내 내가 과거 부처님께서 행하신 방평일을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얻은 도에 대해서도 3승을 알맞게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생각할 때 시방석의 부처님이 모두 나타나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나를 유리하여 깨우치시기를 선재라 석가운 입을 선재 선재라 제외가는 도사여 최상의 법을 얻어서 다른 여러 부처님이 행하신 것처럼 방편의 질을 쓸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부처님도 보니까 3승법으로 했다 이 말이라 성문연각 보살성으로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눠서 했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바로 대학교 졸업하는 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나부터 더하기 빼기부터 사측부터 가르쳐서 뭐 미적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등수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걸 했을지 그렇게 내가 나도 이렇게 방편을 써서 1250비구나 여러분이나 다 하는 뭡니까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성부를 하는 거거든요 다 성문승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방편을 쓰겠다 하니까 모든 삼세제불이 다 칭찬하고 찬탄했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다고 옳도다 고루카도다 이 말이에요 선제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까지 설하신 모든 것은 방편이라 이 말을 다 쓰는 얘기가 내가 부처다라는 것을 바로 말하면 어렵다 이 말이라 그래서 부처님이 온 공을 말하시고 그 다음에 12처가 공함을 말하여 인연에 의해서 공함을 말하시고 끝내는 열반을 말했단 말이에요 열반 니르바라를 설명을 했다고 그런데 그거는 방편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불법 아니 불법이라니까 부처님 가르침인데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계단을 세 계단 올라가는데 첫 계단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계단으로 가는 건 맞는데 첫 계단도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도 다 계단이잖아요 정상은요, 뭐 뭡니까? 세 번째 계단인데 첫째 두 잔을 이걸 안 밟으면 못 오잖아요 그래서 밝게 오는 거예요 그걸 방편이라 하는 거라 여러분 사다리 올라가시잖아 올라가면 사다리 끝에 올라가면 지붕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사다리 없이는 못 올라가잖아 그런 식으로 방편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불하는 방편을 말하는 거죠 우리 부처님들도 또한 가장 미묘한 제1법을 얻었지만 여러 종류의 중생들을 위하여 나누고 쪼개어서 3승법을 선언하라 모든 부처가 깨달았지만 중생 종류가 뭡니까? 3개의 12류, 10류, 25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금강계도 많이 나오죠 능강계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유상,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해서 우리 종류가 인생, 중생의 종류가 뭡니까? 수도 없는 거라요 또 이렇게 우리는 인간으로 태로 태어나서 뭐가 있어요? 몸이 있잖아요 그런데 태로 태어난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태로 태어나도 생각이 없는 게 있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게 아닌 게 있고 종류가 무량 무슨 무변인 거라 알로 태어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로 태어나도 또 뭡니까? 인간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천지잖아요 이게 종류가 무량 무슨 무변에서 뭐로 중생 종류가 무량 무슨 무변에서 방편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을 하신 거라요 여러분 인간도 여러분이 살다 보면 참 인간 진짜 별에 별에 별 인간 다 있다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살다 보면 별에 별 인간 다 있다 안 하죠 세상에 저런 인간이 있나 이런 일이 그런 일이 희한하게 주변에 천지 깔렸다 아닙니까? 속을 다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게 법이 뭡니까? 다 달라야 되는 거라 그래서 밑에 가장 하열한 법부터 얘기를 하는 거라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수행해도 백년을 다녀도 욕심부리고 땡깡 부리고 이런 거 안 변하는 사람 많아요 같이 한번 다녀보라고 전혀 안 변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작은 죄를 가지고 소송법을 좋아해 스스로 성분할 것을 믿지 않는 까닥에 한 수 없이 방편을 써서 나누고 쪼개어서 여러 가지 인과를 설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린이한테는 잘못하면 안 돼 제지를 하면서 이거는 해야 되는 걸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옳고 그러면 계속 가르치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어른한테는 그거 지가 알아서 하도록 하지 안 가르치잖아요 부채문도 똑같다는 거야 처음에 이게 불법에 들어온 사람은 다 그거 뭐예요 선행을 즐기도록 악행을 그치도록 그렇게 가르쳐 나간다는 거야 선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덕을 쌓고 보급실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 이거죠 비록 삼성을 말했으나 오직 보살들은 교화하기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함이라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보처보살이 돼서 부처님이 되도록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치의 핵심이죠 너희들이 다 부처님이 부처님이 하고 싶은 본문은 뭐예요 너희들은 다 보살이라는 거야 반드시 성불의 종자를 갖춘 부처님의 모든 인행을 갖춘 다 대보살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고 싶은 본문은 그 본문이에요 다른 본문은 없어요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든 살든 눈을 뜨든 감든 숨을 쉬든 내쉬든 들으시든 육바람이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베풀었냐 오늘 하루에 내가 사랑하고 용서했냐 내가 인욕했냐 내가 정진했냐 잠시도 어떤 상황에서 끊어지지 않았나 자기 이게 여러분 정진이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뭡니까 쉬지 않고 뭐예요 정진해야 돼요 잠자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정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사경해야 됩니다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능력도 뭡니까 숨 쉬듯이 다 참아야 돼요 여러분 다 힘들으면 여기 자존심 상하면 여기 가슴에 다 뭉친다니까 다 맺힌다 아니에요 저도 맺혀요 내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는 2, 3개월 된 애들은 젖이나 미움 줘야 되잖아요 우유 줘야 되잖아요 다른 거 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세 살이야 두 살 돌전이야 우유 이상 죽으면 안 돼 밤이나 밥이나 김치 주면 큰일 나는 거라 못 생긴다니까 다 걸리고 토하고 난리나요 여러분 좀 힘들고 누가 열받게 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 못할 일이 있잖아요 여기 가슴에 와 있죠 여러분 미급이에요 보살로서 성불 못합니다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이걸 법으로 다 깨야 됩니다 부처님은 너희들이 보살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불한다는 금생에 다 성불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홍서원이 여러분 중생 무변서원도 법문무량 서원하고 불두무상 서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번뇌무진 서원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살이에요 보살 내가 반드시 성불하리라는 이 대서원을 가서 내가 보든 듣든 먹든 마시든 살든 눕든 안든 내가 보살행을 관하면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 법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화경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오면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시분은 뭐예요 아 이거는 쓸 돈 이건 뭐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부자도요 보살할 돈 없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덕일스님은요 여러분 보살할 돈 없는 보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돈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안 먹는 게 덕산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을 성불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성불시킬 거예요 이 보시받아서 어?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주는 자가 생각을 깊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보시라 할 때는 내가 반드시 성불한다는 서원을 세우고 덕일스님한테 보셔야 됩니다 다른 스님들 부처님한테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미스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반드시 금생이나 내생이나 새새생생의 저 인연을 성불시켜야 됩니다 죄송이잖아요 무서운 게임을 무서운 영적 전쟁을 하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받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건 이제 백배 천배로 토해내야 됩니다 뭐로 그 짓을 합니까 내가 나가서 땅 파고 그냥 먹고 살아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사는 게 옳지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알으면 못 가는 거라니까 모르니까 모르고 오니까 내가 이걸 가는 거지 알았으면 이걸 못 가요 절대로 힘들어서 안 됩니다 생각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크든 작든 보시다 해놓고 10배 100배 1000배 무량부에게 복 주시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복 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덕일수님이 아 부처님이 주시죠 내가 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덕일수님도 이 법상에서 뭡니까 부처예요 여러분 이건 아만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에요 똑같은 복 받아요 이 덕일수님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법이 틀리면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생암족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쪼개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처님이 굳이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알아들으라고 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구차한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는 오직 뭐요 삼성 보사를 위해서 불승이죠 이게 보사를 부처로 같은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삼성으로 했을 때는 성문 영각 보살 했을 때는 삼성으로 했을 때는 보살이 그쪽으로 숙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살이 부처로 바로 불승으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교차돼요 교차되는데 확실하고 분명한 건 뭡니까 부처님은 성문 영각 소승 자기 수행 위주로 가는 걸 절대로 뭡니까 패했어요 그건 불자 아니라고 이 경에 수십 번 박아버렸어요 못을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가요 구활이 구활이 뭡니까 아주 소소에는 다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처님 경에 말하는 거하고 내 수행하고 뭡니까 다 반대예요 반대라니까요 내 말에 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질문하세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안 간다고요 이걸 갔으면 뭡니까 대한민국 불교가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 바로 세우죠 통일실나라 원광법사와 세수고개 딱 세워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친구의 의리와 신의를 갖고 절대로 죽음으로 목숨 걸고 이념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전쟁에 물러서지 임전무태하고 살생을 때 풀 한 포기도 내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이게 이 나라 국가 민족과 법을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합지졸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부처님은 오직 보사를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는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보살이냐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덕일수님 나 자신부터 네가 보살 맞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본문 들을 때 네가 진짜 보살이냐고 여러분 다 땅을 치야 돼요 눈을 뽑고 여러분 갈비별 뽑아야 됩니다 이 집까지 잘못 사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보살이냐고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내 거 손에 보면 미치는데 무슨 보살입니까 억울한 소리 들으면 그거 못 참는데 무슨 보살이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살이 언감생심이잖아요 전혀 맞지 않다 이 말이라 남편한테 여러분 무릎 한번 꿇을 수 없는데 이 못난 남편한테 이 어리석은 부인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없는데 무슨 보살이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아들 딸한테 내가 물을 꿇을 수 없는데 내 잘못 살아온 거 부모가 무슨 보살이냐고 무슨 보살이냐고 여러분이 정말로 법으로 진리로 밥 먹을 자격이 있어서 밥 먹습니까 나나 누나 열심히 일한 거는 내 수거한 건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술을 먹든 떡을 먹든 밥 먹든 그거는 걔 돼지죠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영생을 얘기하고 100년 동안 뭘 먹을까 뭘 먹을까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정직하게 그거 얘기합니까 영원히 잘 사는 게 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사 없는 영원한 불생불멸의 법신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떡 먹을래 밥 먹을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법문이 지금 나 영원토록 안 먹어도 된다니까요 영원히 앉아도 됩니다 영원히 없어도 되고요 영원히 병들어도 되고요 영원히 힘들어도 됩니다 법만 있으면 오직 보살을 위해서 당신은 법을 설한다 이거라 그럼 여러분은 딱 해야 돼요 내가 중생을 다 건지겠다고 소원했는지 번뇌를 다 끊는다고 소원했는지 내 공부를 새생생 영원토록 절대로 다 배우겠다고 소원 세웠는지 반드시 내가 성부를 하겠는지 이 네 가지 소원이 와 있냐고 그런 소원 갖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부부문제 해결 못해요 하려면요 막상 그 부부문제 해결하려면 이 법문 듣는 사람도 다 포기해야 돼요 인생 사는 거 남편하고 해결하고 마누라랑 해결하려면 아들따라라고 하고 부모랑 해결하고 형제랑 해결하려면 내 인생 다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진 거 절반은 무조건 내놓아야 되는데 다 토해내 다 내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나요 안 놔도록 돼 있어요 내 걸 다 내놓지 않고는 상대가 안 받아들인다고요 마음이든 물질이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금생에 다 성부를 할 수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해요 탐진치 때문에 안 돼요 내 때문에 안 된다고 내가 죽기 전에는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다 임시로 된 거지 낭제 또 일어나요 오직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함이라 당신이 딱 못을 박았어요 사리불이여 마땅히 알아라 거룩한 사자 같은 부처님들의 깊고 깨끗하고 미묘한 말씀을 내가 듣고 나무재불을 읽었고 나서 또다시 생각해라 내가 홀로 흐린 세상에 출연하였으니 다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과 같이 나도 또한 따라서 하리라 자 나무재불 이 시방세계에 무리한 무슨 무변한 부처님이 계신데 다시 생각해라 내가 홀로 뭡니까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흐린 세상입니다 여러분 뭐로 탐진치로 그래서 이 세상이 뭡니까 겁타기를 안다고 사바세계는 흐린 세상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이라 그 다음에 이 사바세계는 뭡니까 견해가 자기 생각과 그 인연과 사상이 다 뭡니까 더러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견탁 번뇌탁 여러분은 다 뭡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할까 저리 갈까 그런 번뇌로 꽉 찼다 이 말이라 그러고 중생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교통사고로 병으로 심장마비로 사고로 원자탄 떨어져가지고 정의할 수가 없어 인간 수명을 밤새 안녕이라 그래서 명탁이라 한다고 그래서 중생타 번뇌타 견타 겁타 중생타 모든 것이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한 거 못 나오면 세상탄 니탄 삼춘탄 이런 식으로 중생 그래서 부처님은 이 오타가 악세라니까 이 다섯 가지 소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제왕부터 거짓까지 이거를 제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뚫어낼 건데 그래서 부처님이 뭡니까 성근인연이 있는 자들만 또 제도하고 또 인연중생이 또 제도하고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알국만 추수하고 또 쭉쟁이는 버리고 또 알국만 추수하고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계속 이처럼 행위전에는 나나 여러분은 뭐 했습니까 천일 백오십구 다 성불하고 사립을 다 수기받았는데 오백 비고 천일 백오십구 다 수기받았잖아요 경전 보세요 다 수기받았어요 여러분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런 흐린 세상에 홀로 태어나서 나도 재불보살이 전에 부처님이 했던 거랑 똑같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저는 이걸 볼 때 그냥 심각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잘 왜 참 이게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괴감이 일어나요 얼마나 시원찮은 인간들이면 이런 거지 같은 것들 벗고 버빌려고 생각하니 앞에 캄캄해서 이런 거 안 하면 그런 생각이 난다고 그래 나도 그러지 내가 거지처럼 살다 그냥 또 이렇게 빈둥빈둥 반건달처럼 살다 끝낼 건지 어떻게 살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내자 인생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미룰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다 이제까지 이제까지 보고 듣고 먹고 마셔서 됐으면 여기서 끝난 거지 세상까지 여기서 더 바란다 이 미친놈이다 내가 딱 이런 생각을 해요 미래에 내일 천하를 다 주든 삼천내 다 주든 그거는 내일 문제고 오늘까지로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와요 독일 스님과 똑같다니까요 다리 밑에 일생을 살아도 평생 피죽만 먹고 살아도 똑같다고요 평생 옷 한 벌만 입고 살아도 똑같다고요 평생 여러분 보리밥만 먹고 살아도 똑같다고요 천하를 매일 산해진미를 하루에 열두 번씩 받고 먹어도 내가 보리밥 한 된장 하나 먹은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복이 갔습니다 복이 부처님 법으로 보면요 그 복이나 이 복이나 허공에 금긋는 거예요 표도 안 난다고 생각 말하라고 이러한 일을 생각하고 나서 곧바로 바라나시로 갔다 모든 법의 정멸한 모양을 말로는 형용할 수 없지만 편리한 방편을 써서 다섯 비구들을 위해서 연설했노라 그래서 이게 최초로 법륜을 굴리는 거예요 다섯 비구가 누구예요 자기를 처음 왕죽이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저 아들 잘못되면 안 되니까 너희들 따라가서 옆에서 보호하라고 보낸 게 다섯 비구라고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고 하잖아요 법의 정멸하 재행이 뭡니까 다 인연에 의해서 돋없는 거예요 강물을 흘러가는 것처럼 빛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 무상한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연생연멸해요 이 삼천대천세계 이 태양계에서 지구라는 이 티끌이 조그만한 이 모래톨 하나인데 티끌인데 티끌 이 지구가 어? 거기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붙어 있는 거야 나만이 거기에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 법을 듣는 거라고 지금 거기에 여러분이 뭐예요 부부로서 부모 자식으로서 한 숯밥 먹고 한 입을 덮고 살고 이 무량 삼천대천세계 이 지구보다 큰 것이 무량무숝무변이잖아요 헤아릴 수 없어요 이 지구 둘레 얼마 안 돼요 4만 킬로 약 지구 한 바퀴 4만 킬로잖아요 여러분 얼마 안 되잖아요 쬐깨난 거예요 여러분 허벌란 것처럼 보여도 부채임 눈에는 이게 뭐로 보여요 여러분 조그만한 여러분 그냥 구슬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삼천대천세계가 티끌로 보인다고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이 허벌락이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지 여러분 세상 일이 어떤 일이 망가진 일이 커 보이지 자살하잖아요 포기하고 그런 일이 뭐처럼 보여야 돼요 지나가다가 그냥 개똥 밟은 거로 생각하고 그냥 씻으면 되는 건데 그게 너무 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지혜의 눈이 없으니까 그게 커 보이니까 여러분 다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야 다 인연법이라 다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인연이 다 하면 멸인데 생멸 멸이 생도 없고 죽음도 없으면 뭐예요 그것이 뭐라 정멸을 위락이라 정멸 열반의 뭐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야 열반의 즐거움 열반의 즐거움 그러하잖아 열반의 즐거움이 뭐예요 모든 인연을 떠난 거 그것을 열반의 즐거움이라고 뭐가 인연의 즐거움을 떠난 거예요 법의 세계에서는 인연을 떠난다고 진리 세계에서 사바 세계에서는 인연생 인연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인연을 뭔지를 알아야 돼 왜 인연을 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가 무슨 과부인지도 알아야 되고 인연을 알고 이 과부를 알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지혜자 아니야 인연과 인과를 알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동으로 자신과 빚심이 나는 거예요 자비심이 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턱을 쌓고 복을 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세상에 나라를 다스리든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부부 생활하든 자식을 낳아서 기르든 부모를 효도하든 턱 쌓고 복질 일밖에 없는 거야 뭐로 보면 부처님 눈에 보면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덕 쌓고 복지라는 얘기요 노름하고 솔취하고 외도하더라도 덕 쌓고 복지 지혜로 내가 분명히 말했지 지혜와 자비로요 그냥 덕 쌓고 복지라는 말 안 했어 지혜와 자비로 덕 쌓고 복지라 이 말이야 누구한테 이 마누라한테 누구한테 남편한테 누구한테 원수한테 누구한테 아들한테 누구한테 부모한테 누구한테 친구한테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에 뭘 해야 돼요 덕과 복을 지라고 이 지구에 태어나면 지구에 덕과 복을 지라고 삼천대에 태어났으면 세상에 덕과 복을 지라고 뭐로 지혜와 자비로 법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불법을 알고 정말로 진실하게 이 법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이 최고로 기본적으로 내심낙원이 된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스스로 보시라고요 믿음은 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안 보면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이 믿음 가지면 내가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죠 바로 깨집니다 여러분 바로 즉시 내가 부처님을 보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다 뒤집었다 놨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로 한방에 티끌처럼 사라집니다 부처님 말씀을 끝까지 내 생명으로 사유하고 관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못 이깁니다 법으로 못 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내가 관념으로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현실로 내가 그게 보여진다니까 믿음이 보여진다니까요 믿음이 물건처럼 보여진다니까요 눈에 마음으로 보여진다니까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이 보입니까 이걸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딴소리를 한다니까요 낭중에는 참으라면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면 또 못하고 베풀어라면은 못 베푸는 거예요 부처님이 여러분 할자신치할 때 건강경에서 팔다리 다 모가지 다 띌 때 여러분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한테 빌었답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인육이 성취돼서 3세 이 가리황이 부처라니까 여러분 법수 이 말씀에서 부처를 봐야지 다른 데서 기도해갖고 관세무사님 저한테 꿈속에서 보여주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미신 믿는 것처럼 여러분 무당이냐고 말씀 잡고 가면 그럴 것이에요 그냥 1.1익도 안 틀려요 어떤 모살을 덜고 꿈꿔갖고 내 꿈꿔갖고 나한테 얘기하고 정신 나갔지 무슨 스님한테 꿈 얘기하냐고 현실 자체가 다 꿈인데 꿈 중의 꿈을 현실이 다 꿈인데 스님 눈에 꿈의 꿈을 얘기한다고 그건 사족이지 그건 토끼 뿌리고 거북이 털이라 이 말이라 백해무익하다 이 말이라 이래서 법륜을 굴린 일이며 처음에 이게 초전범리라고 하잖아요 사성제를 법문했니 팔정도를 법문했니 그냥 뭐를 처음에 법문했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게 이거 했습니다 이런 건 없겠죠 다만 일주하는 거죠 사성제 팔정도를 법문 왜냐면 그거 계속 나오니까 그걸 했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열반이라는 법과 아란이라는 이름과 법부와 승부라는 차별이름도 이게 뭐냐면 처음에 열반을 얘기했잖아요 오운이 공한 걸 얘기해서 팔정도를 얘기해서 그거를 얘기를 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그 다음에 수당과 사도당과 아란과 아란과를 얘기하잖아요 금강경에서는 단계를 팔과를 얘기하잖아요 향과 향과로 해서 그걸 향하는 사람 결론 낸 사람 향한 사람 성취한 사람 향하는 사람 이런 거를 이런 사양사과라는 이름과 법분위 승부라는 이런 차별의 이름도 뭐예요 본래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없이 얘기했다 이 말이라 이해됐어요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했다 이 말이라요 삼보가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이 부처님이 승부고요 그걸 여러분 분리하니까 뭐가 됩니까 못된 중이 천지로 보이죠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가 뛰어나면 뭡니까 스님이 바로 안 가면 못 살아요 이 신앙 하는 사람이 별 볼일 없으니까 뭐예요 스님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원인은 뭡니까 100% 마음부터 스님들한테 책임이 있죠 스님이 바라면 이 세상 바로 끝나죠 스님 목숨 참선하던 법이 목숨 다 걸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백명 천명 나와보세요 그냥 바로 끝나죠 오랜 세월 오랜 세월을 두고두고 열반의 도리를 찬탄하며 생사의 고통이 아주 없어진다고 난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열반의 도리를 얘기한 거야 고진멸동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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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안 하고 싶었어 안 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스님도 이런 법문 하려면 힘들어요 안 하고 싶었다고 이 얘기를 읽어보라고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없이 했다 이 말이야 왜 너희들이 너무 미급이라 뭐로 너희들이 너무 탐진치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껍데기를 깔라면 이 얘기를 안 하면 못 간다 이 말이야 안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야 네가 부처라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야 건강경도 내가 이 법을 전하는 공덕을 다 말하면 아야쿠설자 하면 여러분들 다 미치고 다 날뛴다고 해서 얘기 안 한다 하잖아 이 법을 서라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다 갖춰서 말하면 너희들 다 미쳐서 날뛴다고 그래요 부처님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한대요 이 정도가 뭐예요 삼천대천세계를 금은보화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백천무량배 헤아릴 수 있을지 많다로 얘기하는 거로 끝낸다고 실제는 뭐하고 싶은 거예요 천년만년 더 하고 싶은 거야 공덕이 얼마나 많은가를 근데 안 한다고 왜 하면 다 의심하니까 경을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덕이 쓰임 법 피는 것보다 법은 개나 소나 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 못 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에서 미안한데 불가능합니다 제가 티끌만큼 잘난 것들고 내가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다 부처님이 아르신 거고 세상에 아른 거 내 머릿속에 주워넣어갖고 내가 깊이 사유해서 이것이 답이다고 해서 내가 외치는 거지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1.1액도 이 몸뚱아리도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믿음도 어디에 내 게 있습니까 감히 있다 않는 사람은요 바로 무관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법 속에서 열반의 도리를 열반의 도리를 설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전은 상당히 힘든 경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깊이 사유해야 돼요 부처님이 뭐를 말씀하시는가를 아주 뼛속에 골속에 그냥 사무치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당신이 피를 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가 이렇게 살으면 안 된다는 거를 오직 완료라니까요 이 길밖에 없다는 게 보살길 외에는 다른 길 어떤 길도 없다는 거라니까요 소송에서 8가지 8정도 따라가면 부처님을 성불하듯이 그게 한 길이잖아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의도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보고 일념을 갖춰야지만 성불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완료이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합니까 부처님이 다른 길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불도 뭐라요 네가 보살로서만 성불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성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불교를 무조건 넓게 놓으면 안 돼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보살만 성불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살인가 보살은 뭡니까 금강계에 나오죠 위 이익일체중생이요 일체중생을 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익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보살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반드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 이익일체중생이야 다른 걸 주는 거는 인천의 복이 되는 거야 근데 내게 법을 주는 거는 영생의 무료복이 되는 거야 영원히 이런 말에서 죄송해요 저는 복도 없고 덕도 없는데 정말 부처님 말씀에 열 것 같으면 세상 사람 딱 굶어죽어도 저는 안 굶어죽습니다 내가 이 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색 내가 부처님 저게 시주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지만 참으로 염치 없지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봐도 오직 완메이에요 오직 이 길이에요 부처님은 다른 거 절대 이거 쉽지 않다 여러분이 법화경을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하려면 3일 안에도 다 끝내고 다음 주에도 다 끝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보살 위에는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법화경을 딱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어떤 길도 길이 아니라는 거 내 죽고 너 살고 나는 흥하든 망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망해서 흥해야 된다 네가 그럼 내가 망하는 게 보살이에요 내가 망하고 내가 망해야 돼 네가 흥하는 길이 내가 망하는 길이다 그럼 내가 무조건 망해야 돼요 네가 사는 길이 내가 죽으면 네가 사는 길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 내가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네 죽고 나 살지 요즘에는 뭡니까 삶이 각자 도생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면 부처님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여러분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이 했다 그러니 마지막에 진짜 얘기하니까 이 말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보살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마치겠습니다